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오늘은 추레라 면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추레라라고 부르는데 트레일러, 추레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레라 운전을 하려고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레라 면허, 특수 대형 견인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따로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굳이 뭐 다른 트럭 운전을 할 일이 없고 본인 추레라만 운전할 거면 대형 면허는 필요가 없습니다. 앞부분을 통상 대가리, 헤드라고 부르거든요. 정식 명칭은 트랙터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테라 샷이 트레일러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개를 연결해가지고 정상적인 트레일러 모습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특수면허, 대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이제 트랙터랑 뒤에 샷이랑 연결을 안하고 분리하고 헤드 부분만 트랙터만 단독 운행할 때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더라구요. 그럼 그 사실을 본인 혼자만 조용히 알고 있으면 될 건데 커뮤니티는 각종 온라인 질문글에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답글을 달아버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 그게 진짠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사실이 되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추레라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구요. 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도 공개적인 그런 질문에 답변을 좀 두리뭉실하게 한 경우가 있나보더라구요. 아주 옛날에 법원 그 학업심 판결이 그런게 비슷한게 있었나봐요. 그 판례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겼나본데 결론은 트랙터만 단독으로 운행을 해도 추레라 면허 즉 대형 견인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견인 면허 없이 일종 대형 가지고 있다고 그 트랙터만 단독으로 운행을 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추레라 운전하려면 추레라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대형 견인 면허 그러니까 일종 대형 면허는 필요 없다고요. 별개입니다 별개 추레라는 단독으로 운행을 하든 뒤에 뭘 달고 다니든 추레라는 추레라야 아니 추레라 면허로 추레라를 운전하는데 무면허라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놈아 아 taxpayer 아 연락 컷